자,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이거 제대로 깎고 있는 거 맞냐? 여기 갈 때 약간 아리랑으로 지나간 거 같은데? 이 씨발! 이게... 이게 좀... 앉혀봐! 앉혀봐! 어떻게 Fauqır ?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의 마이, 미키! Hypオ゛37 단 3 좋습니다. 아냐, 꾸리꾸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아냐, 꾸리꾸리? 아니, 설마 전에 오시고 또 급하게 드리자면 오신 것 같은데? 아니, 계속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러면 가는 비행기 예약할까요? 지금 늦었잖아!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뭡니까? 아 제가 머리를 막 이렇게 길고 싶었거든 어깨 넘어서까지도 근데 사람들이 아까 돌그리 식당 아줌마던 같이 막 좀 꺼려하잖아 공항에 또 오는데도 압수수색 당했잖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기를 좀 칠려고 깔끔하게 길어도 또 깔끔하게 길어야지 이쁘지 않을까 싶어서 니가 또 머리가 또 깔끔하잖아 난 바보샵에서 이제 협찬 받는 머리 나도 이제 조금 이정도까지는 아니라 조금만 정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자 요 머리띠에 냄새 한 번만 맡아봐봐 아 이거 바다에 갔다가 갔는데 실험용지도 아니고 아이고 아이고 원래 내가 내 머리 깎았던 거 알죠?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형이 보조로 이제 청소기를 깍깎으면 떨어지기 전에 바로 윙윙 군대에 있을 때 깍스 했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애견샵 프로젝트 그냥 머리 좀 깔끔하게 좀 해달라고 깔끔하게 지금 유기견이잖아 누가 봐도 근데 머리 한 번만 만져봐 뭐 바르는 거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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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 떡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 바리깡이 누가 할까 모르겠네 그러면 장난치지 말고 어 자 유기견 애완견 만들기 프로젝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아이고 이거 나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 나 먹으려고 야 너 이거 먹고 머리 이거 제대로 깎을 수 있겠냐고 난 잘 되고 네 누가 진짜 안좋은거야 하하하하 시원하겠다 시원하겠다 시원하겠어 너 주량 쎈사랑 하지? 어 나 락커처럼 기르고 싶으니까 살짝 이렇게만 해달라고 테두리만 이 옆에만 어 아이고 오 오 이게 약간 초 블럭이니까 어 이렇게 해서 길러야 돼 오 좋아 잘 깎여 어 이야 날이 좋네 날이 좋아 싹 밀린다 와우 와우 봐봐 얼마나 아이씨 아이씨 아하하하 뭐할래 자 어우 얼마나 깨끗해 광수가 머리를 잘해 광수가 머리를 잘해 광수가 머리를 잘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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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들어요 나 못 보니까 거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거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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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깍둥해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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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목천수료 갑자기 하하하하 오 여기 옆에 하하하하 옆에는 괜찮아 진짜 느낌 있어 어 느낌 있어 말갈족 같아 하하하하 너무 좋아 하하하하 완벽해? 완벽한 거지? 어 광수가 자 미용실 하나 차려라 자유증 따가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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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락커 같아요 락커? 네 락커 같아요? 락커 같아요 지금 오 멋있다 송태선머리야 지금 어 멋있다 나중에 이거 이렇게 덮으면 이거 지금 외이고 있는 모습이 되게 멋있는데 송태선머리라니까 멋있어요 솔직히 아니 멋있어 진짜 멋있어 여기까지 딱 길리는 거죠 지금 약간 여기 대칭만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뭐지 아 이거 투블럭 해갖고 왜 그 장발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매직 파마 딱 해가지고 철강철강거리가 다 돼야지 지금 지금 여기가 더 올라와 있고 여기 좀 더 내려와 있거든 귀에다가 자꾸 바람을 하하하하 바람을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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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은데 응 괜찮은데 여기가 좀 더 올라와 있죠 응 여기를 조금만 더 쳐야 돼 여기 농담이 아니라 괜찮다니까 어 느낌 좋아요 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랑 어 여기 송태선머리잖아 마음에 들지 약간 대칭이 안 맞거든 여기까진 좋다 어 여기가 좀 어때 올라가 있지 어 약간 올라갔네 여기가 여기가 조금 낮아 그지 여기를 조금 더 올려서 자를게 어 근데 인물이 확실히 살았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올라갔어? 잠깐만 여기 맞추기만 하면 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제대로 깎고 있는 거 맞냐? 어어 여기 갈 때 약간 아리랑으로 들어간 거 같은데 아 그래? 다시 그러면 일자로 갔다 그중에는 말씀하신받은 소를 들어주세요 어 지금 형 느낌에는 이게 구부러져서 갔다 아니 몰라요 지금 네가 가는데 약간 아리랑치기로 갔어 그럼 다시 일자로 다시 밀어볼게 그러니까 살짝 그 통일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나무 불개선처럼 가까워가지고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왜 웃는거야 불안하게 여기가 좀 더 올라간 거 같은데 아 딱 일자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형이 끌어져서 1자로 가는 게 여기가 좀 더 올라가서 여기를 더 밀어야 돼 잠깐만 저기 핸드폰 좀 닿아가지고 핸드폰 좀 닿았잖아 닥치는데 이거 아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락커는 내가 여기를 길러서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리랑처럼 구부러졌다고 다시 밀었다고 아니 근데 아리랑이면 그냥 여기서 1자로 가야 되는데 네가 너무 여기까지 치범해서 올라갔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러냐 이거 말해봐 아까 휘어져서 갔다고 왜 얘기를 해 장난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잔머리는 정리할게 돼 이게 계속 그 거 잠깐만 그럼 여기까지 여기를 맞출까 삐뚜니까 아니 그러니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일단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돼 아니 지금 여기서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여기를 맞추라 그러면 맞추고 일단 맞춰봐봐 일단 맞춰봐봐 그러니까 덧보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덧보소 아니 덧보소 덧보소 아니 덧보소냐고 이게 잠깐만 잠깐만, 이 씨발.. 이게.. 이랬죠? 덮어졌나요? 안켜봐! 어차피 씨발 닭발 씹힐 거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씨발. 진짜, 니네, 씨발. 아니, 이거 락헌, 이거 락헌 돼? 덮어줬잖아, 지금. 아니, 요즘 유행하는 거래요, 제주도에. 아니, 여기가 좀 더 튀어나왔다. 아니, 맞춰, 안 맞춰. 똑바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쪽이 조금 더 나온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5cm만, 이렇게만 더 날리죠. 일단 맞춰봐. 응. 좀 5cm만 날릴게요. 아, 목파락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비워야 한 번, 비워야 될 거 같아. 한 번, 비워 오세요. 아니, 좀. 가만히 있어, 형이 움직이, 마르라고 움직이니까 그러잖아. 이거 어때? 아니, 형이 한 번 봐봐. 락커 같아? 어, 아니, 락커는 같아. 락커 같아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니, 락커는 같아. 락커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락커는, 락커는 같은데. 어, 근데. 야, 이건. 투잡하시는 거 같아. 락커도 하고, 프로 레슬러도 하고. 야, 이거 뭐. 거아란죽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뭐, 말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야, 이거. 덮어져. 아니, 덮어지냐고. 자. 도망가자. 야, 이거. 이거. 아니, 봐봐. 여기 봐봐. 요코사테리아처럼. 야, 이거는. 무슨. 아니, 이게. 요코사테리아 가르말라 놓거나 똑같잖아, 지금. 야, 이거 뭐야, 이거. 괜찮은데. 껌술 있어? 네. 자, 여기. 어, 반대로. 어. 좋아. 훨씬 깔끔해. 락커 같은 거 되는 거 아니야? 아, 락커는. 락커는 같은데. 락커 같기는 해. 아, 이거 정리는 또 잘하네. 어.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요렇게 묶고. 아. 사회생활 할 때는 이렇게 풀고. 야, 이 풀면은 더. 망할 거 같은데? 어, 뭐 산다라밥 같기도 하고. 산다라밥도 이렇게 하잖아. 맘에 들죠? 아니, 좀 락커 같으니까. 마르세요. 닥치고 내말들어. 닥치고 내말들어. 닥치고 내말들어. 매직. 돈 좀 좀 달라고 그러겠지? 어. 아니, 근데 내 고무실이 어디 갔냐? 어땠다. 지금 샴푸 있잖아. 조금밖에 안 썼어. 옆으로 돌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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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멋있다니까. 하하하하. 어, 좋았어. 그리고. 그냥 뭐냐면. 금요일날. 우리 애기 선생님하고 면담했거든. 하하하하. 하하하하. 선생님이 형 애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 하하하하. 선생님이 형 이 머리를 보고. 형 승유 아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은근히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잖아. 하하하하. 단양띠리띠리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긴 건 웃긴데. 하하하하. 야, 왜 이렇게 초심을 잃었어? 왜? 여기 왜 빵꾸어가 안 났어? 하하하하. 아, 이거 새로 산 거야? 하하하하. 미키랜트 조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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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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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